맨날이야 이거! 얘, 너 집에 안 가니? 대박! 한번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작은 축제 대비해서 말들 훈련 기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가 구경하려고 내렸어요. 급발진, 급발진. 이거 어떻게 잡지? 싸워, 싸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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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이쪽 오른다, 이쪽 오른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지금 어디에 보셨지? 그렇게. 와, 세웠어. 선배님. 선배님. 고이, 고이. 고이. 아하. 남은 지호우케테크. 남은 지호우케테크. 남은 지호우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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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지호우케테크. 주인 할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셨나봐요.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거기 가보려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많네? 일간 친척들이래요. 맨날 먹어. 고이, 고이. 고이, 고이. 아, 소스예요? 음. 20도. 20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맨날 월금 조금만. 맨날 월금 조금만. 맨날 월금 조금만. 맨날 월금 조금만. 맨날 우리 오늘 고비사막 수월하게 갔다옵시다. 갑시다. 지금 이 계절에 낙타들은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갈이 할 때라 지금 약간 지옥의 낙타의 습 정도 느낌? 민뚱 낙타 타러 갑니다. 버리로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 낙타 냄새 많이 안 나. 거의 안 나거든? 근데 지금 애들이 털이 없어서 더욱더 냄새 안 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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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흏.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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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은 없어, 이 이상은 없어. 이제 집에 가. 오늘은 날씨가 도와줘서 올라가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보비를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많이 가네? 체력이 좋죠 불굴의 사나이네 화이팅!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몸이 올수록 이뻐 안 지치시나? 오빠 젊은 것들은 지쳤어 저 뒤에 계신 분 생각보다 체력이 좋네요 여기는 중간? 아니야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점점 저 밑에 있는 프로공이 콩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경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푹푹 빠지니까 꽤 많이 힘듭니다 물을 좀 까서 손등이 그새 이렇게 투톤을 탔네? 히익 이야 와 좋아보인다 부럽다 너무 멋있어 하하하 이리 via 이리 via 한국öst 이 길은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 공격 오빈이 할 수 있다 야 왔다 왔어 이쪽이 미친 것 같아 이쪽이 아 저게 너무 멋있다 지호야 여기서 죽을게 그냥 묻어줘 모래에 알았어 오빠 비석은 내가 알아서 잘 새겨볼게 아니 영원히 묻히고 있진 않고 이거 내 발자국이야 와 배경 죽인다 아 미쳤다 야 여기 붙일거야 야 여기 어떡해 여기 어떡해 야 오늘 날씨 좋아서 멀리까지 잘 보인다 우리나면 멋있지 나는 좋아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훗날 꿀빨쥬로 태어납니다 드셔보세요 우리는 지구의 얼마나 작은 부분일까요 이곳에선 우리의 고민들은 하찮아집니다 생각보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한가운데 놓이는 경험은 나를 바꾸게 될거에요 대자연의 한가운데 놓이는 경험은 나를 바꾸게 될거에요 대자연의 한가운데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어 야 브레이크 갇지라 브레이크 갇지라 모르셔야 하겠습니까? 네 만족스럽습니다 고비사막을 정복한 우리는 게르로 신나게 돌아왔고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죽었다 이곳 사람들은 한가하고 천천히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는 바다를 횡단하듯 드넓은 평야를 항해하며 말이죠 이곳에서는 시간도 약속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무중력을 느끼며 나이도 잊어버립니다 몽골에서는 저녁시간을 이르러 이렇게 말했대요 하늘의 뚜껑이 덮이는 시간이다 도시 원주민인 우리는 하늘을 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비처럼 쏟아지는 별똥별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우리는 매일 밤 하늘의 뚜껑이 덮이면 별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게 언제인가요? 잠시만요 조심해 너 왜 여기까지 왔어? 너무 귀여워 너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화났어 화났어 어떡해 귀여워 내려주면 어디로 가? 도망가요 안 따가워요 산복? 얘 너 집에 어디니? 가만히 있네 귀여워 이제 집에 보내주자 갈거야 도치야 잘 가 도치야 너 귀를 잘못 들었잖아 도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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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정말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그나저나 몽골은 한국의 16배나 큰 땅덩어리에요 그렇다보니 야생필드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생기죠 가끔은 길이 아닌 곳도 뚫고 다니는데 말도 안되는 지형도 올라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소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디스코 팡팡이다 대자연 대자연에서는 별의별 상황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면 이런 상황조차 흥미롭습니다 프로공은 다른 차량에 비해 대비가 수월해서 이 차를 좋아하죠 여기저기 놀린게 털몽씨들이에요 잡았어 잡았어 대박 아하 바이앨사 바이앨사 따뜻해 너 이제 엄마한테 가 여기서 내려주면 찾아갈거야 아 귀여워 가던 길을 멈추고 꼭 몬스터들을 만나보세요 몽골은 맵이 바뀔 때마다 몹이 달라요 몽골 전역에는 염소와 양이 널려있고 남쪽은 낙타 몬스터들이 북쪽은 야크 몬스터들이 삽니다 수백키로 필드를 나가면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껏 놀다가도 좋습니다 지평선까지 뻗은 도로도 마음껏 독차지할 수 있구요 저 멀리 버둥대는 동물이 보여 잠시 내렸습니다 저 멀리 버둥대는 동물이 보여 잠시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무서워 발버둥치는 녀석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왠지 뒷다리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일으켜 세워주려 했지만 강렬하게 저항하느라 더 기진맥진해진 녀석 자연에서는 부상당한 동물은 무리에서 도태됩니다 적어도 걸을 수는 있어야 무리 속에 섞여서 늑대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 어 천천히 가네 겨운에 몸을 일으킨 녀석은 다행히 천천히 무리를 쫓아갔습니다 오빠 꽃냄새가 무슨 나냐? 오 라벨다 생각나네 꽃냄새! 오! 오! 꽃냄새 무슨 일이야? 꽃냄새 여기다! 냄새! 우빈이는 다친 녀석이 있는 쪽으로 친구들을 몰아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완전 상위로 꽉쳐있죠? 어 정화된 것 같아 엄마 이게 자유야! RPT 같이 가! 안와도 돼 우리가 갈게 나부터 행복하지 않다면 이 처리겠다며 어디에서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간다면 내가 어디에 머물든 편안하고 햇비해집니다 잘 놀았다 마셨구나 잘 놀았다 햇빛의 시점은 나로부터 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지효 지효 안나 지효 지효 안나 이거 선물이예요 선물 이런 것도 아우를 찍었어 안나 수태차 수태차 여기 아줌마에 고양이 있는데 놀러 가볼래요? 나 수태차 좀 얻어먹으러 가려고 우리 가자 아하 쌩배노 쌩배노 아하 안나 아줄리아? 나 너꺼 조금만 더 먹을게 이 오빠는 안먹어 아유 시키야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발효씨 뭘 짜서? 우유? 빵이 한 번 가 너무 맛있어 빵이 한 번 가 너무 맛있어 나는 은나를 위해서 많이 먹겠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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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족과 일찍이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이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정취가 늘 그립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끓여낸 이 수태차가 더 맛있나봐요 저녁돼서 애들이 퇴근하고 있어요 집에 가자 얘네 완전 놀이터다 놀이터 얘네 완전 놀이터다 놀이터 오우 이야 우와 돌을 이렇게 정말 잘 익을까 이렇게 하면 그러게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이거 다 잘하네 돌려먹어야 돼 아래에서도 찌고 위에서도 찌고 위에서도 찌고 야채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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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이 후끈후끈해졌네 여기가 지금 연기가 찼지 네 오우 창문 오우 창문이구나 오우 해외 석양을 가장 즐기기 좋은 시간이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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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어째서 자연을 동경하는 걸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와 늘 뜨거워지는 태양빛을 통해서 매일의 인생여행이 떠오르기 때문일까요? 한 번도 같은 모습인 적 없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굴곡 또한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고민하게 만드는 일과 마주쳐도 자연을 담고 있다면 편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빠 여기에 숙소 좋지 않아요? 최고야 최고 제일 좋아 제일 최고야 넌 안 가니? 잘하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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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되게 웃기죠? 사람들하고 가까이 사니까 애들이 별로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애교가 작살이야 지금 야 최고다 최고야 최고야 제일 좋아 오빠 나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아니 여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여보세요 너 너무 개인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옳지 옳지 쫓아오네 강아지인가 봐 아 뜨거워 아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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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인거 같아 너무 예쁘다 와 와 와 여기까지는 걸어갖다 가야겠다 작은 호소 같아 오빠 좋아 보인다 오빠 좋아 보인다 야 최고야 최고 하하하 여기는 마치 무슨 워터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황홀한 느낌? 이걸 직접 눈으로 봐야 그 느낌을 전달될텐데 아무튼 한국에서 가까운데 한번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하하 해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다 이야 여길 떠나도 여한이 없어 진짜 모든 걸 다 했다 아 꽃도 예쁘다 여행이란 누군가에겐 시야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겐 현실을 벗어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며 또 누군가에겐 단순한 유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행이란 나를 오롯이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많은 일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볼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 안에서는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또 한번 연결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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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